크리스천 부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우 선우은숙, 유영재 아나운서 결혼 두 번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결혼이란 스위스 격언 결혼은 뚜껑을 덮어놓은 음식과 같다. 결혼, 유영재 아나운서 아내 선우은숙 착한 심성에 반했다. 다시 한 번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우 선우은숙과 유영재 아나운서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혼인신고와 양가상견례를 마치고 부부가 됐죠. 사랑과 신앙으로 연결된 중년 로맨스에 많은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영재 아나운서는 11일 JTBC 앤톤 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32년 동안 라디오만 했던 터라 연예면에 기사가 날 일도 없던 사람인데 제 인생에서도 이런 날이 온다라며 새신랑표 웃음을 터뜨렸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지난 7월이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처음부터 불꽃이 튀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선우은숙이 이 방송에서 밝혔던 것처럼 남자친구를 만날 용의는 있으나 재혼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유영재 아나운서는 선우은숙씨가 워낙 탑배우니까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서로 알고 지낸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부부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라고 결혼소감을 전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선우은숙이 스페셜 라디오 DJ에 도전하게 돼 유영재에게 조언을 요청했고 서로 전화통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를 좁혔죠. 인생이 그렇게 마냥 기다려주지도 않고 남은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영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 만날 때 너무 재지 마라 앞에 놓인 허들 앞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건넸고 이를 통해 용기를 낸 선우은숙이 유영재에게 함께 허들을 넘어보자고 응답한 것입니다. 사랑회복, 신앙회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유영재 그는 과거 성공한 결혼생활은 못했지만 남은 인생에 아내라는 축복이 있다면 정말 둘이서 함께 바라보는 것, 느끼는 것이 많은 따스한 사람과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다. 그 얘기를 들은 선우은숙씨가 함께 허들을 넘어보자고 했다. 미래를 함께 꾸려가자는 생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가 보호자가 되는 격식을 갖추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혼인신고를 했다라면서 선우은숙씨는 정말 마음이 곱다, 정직하다, 인생의 후반전 연장전을 예쁘게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살아갈 사람을 꿈꿨다고 했었는데 사랑이란 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인연이 맺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늘이 맺어진 인연을 사람이 잘 설정해가면 귀한 인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내를 향한 애정을 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뤘는데요. 이와 관련 유영재는 선우은숙씨는 지난주 드라마 황금 가면을 마쳤고 예능 동치미를 촬영하고 있다. 저 역시 라디오 생방송과 각종 행사들이 있어 올해는 신혼여행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것보다 아침에 내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아껴주고 보듬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이 들어가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자 일퇴에서 최선을 다하고 늦음하게 만난 것이니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둘이 하나가 됐으니 신혼여행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 않겠나. 내년 정도엔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죠. 선우은숙은 1978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3년 후인 1981년 동료 배우였던 이 영화와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했죠. 유영재는 1990년 CBS 아나운소로 입사 CBS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를 라디오 1등으로 만든 전설입니다. SBS 유영재의 가요쇼, 유튜브 유영재의 라디오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맡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유영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